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러시아야 당연히 파병 요청을 계속 했겠죠. 젤렌스키도 당연히 나토 에다가 군 파병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 파병을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했을 때부터 파병을 원했을 겁니다. 북한은 계속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계속 보내고 싶어 했다. 파병을 계속 원했을 건데.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게 북한군의 파병을 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고민을 했던 문제지 김정은은 계속 파병을 요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파병해줄게 파병해줄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너무 궁지에 몰린 거죠.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푸틴이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원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경제난이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을 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의 무기를 수출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원유라든가 대가로 이런 걸 공급받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는데 파병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되는 용병들의 월급이 한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까 오늘 새벽에 이제 국정원 기사 뜬 거 보니까 또 2천 불이라고 또 얘기를.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용병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 외국 용병들 아 외국 용병들 거기에 뭐 특수용병도 있고 막 이랄 테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에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 용병들의 월급이 3천에서 5천 달러 엄청 쓰네요. 네. 그럼 북한은 가성비가 상당히 네. 그런데 이 비슷한 돈이 갈 거예요. 뭐 2천 달러인지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북한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보다 적게 받고 자기네 허위사? 네. 그렇네요. 부대에 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받는다 치면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거기 투입된 북한군한테 돌아갈 월급은 얼마일까? 이 돈이 다 안 갈 거라는 얘기죠. 아예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한 100불 200불 갈 거예요. 푼 돈 주고 200불만 돼도 월급 200불만 줘도 북한에서는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요. 200불만 돼도 엄청 많이. 나머지는 뭐예요. 북한 당국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그 2천 달러라고 하면은 2천 달러라고 하면은 1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부르시면 2천만 달러요. 매달 2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천이면 350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국가가 200억 300억이 뭐 큰 돈이나 하지만 북한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게 또 뭐 그것만 가는 게 아니니까 돈만 그만큼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제난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고민하는 경제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난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거를 이제 그 모두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를 이제 이 경제 문제로 치는데 그렇죠. 북한 같은 나라는 뭐냐면은 김정은이 있으면은 김정은의 권력을 지탱하는 이 그룹들이 있어요. 얘들한테 줄 걸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얘들한테 줄 걸 줘야 되는데 나머지 국민들은 굶어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들만 이제 군 핵심 간부라든가 뭐 이 얘들만 먹여살림이 이거 이 문제예요. 얘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은 얘들한테 안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얘들이 모반을 꾸미기 시작하면은 김정은의 권력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를 이제 달랠 만한 돈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그런 관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력 강하죠. 일단 북한군이 트위터에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파병의 대가로 미사일이나 핵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제일 문제고 실전 경험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러시아의 이제 군사동맹 강화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은 러시아군이 파병이 된다. 그렇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상호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북한이 러시아군에 파병을 요청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은 전쟁이 늘어나도 러시아군이 파병이 안 돼요. 미군하고는 한전선에서 붙을 수 없으니까 파병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좀 고민이 뭐냐면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약간 조금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제임 시절부터 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본인의 목표로 삼았어요. 본인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고 주한미군 철수 이게 우리나라의 보도가 좀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는 이 방위 분담금 인상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미끼로 쓴다. 약간 블러핑처럼 얘기하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도는 나오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은데 미국 내 반대가 하도 크니까 네. 그러면은 방위배라도 올리자. 이 입장인 거예요. 트럼프는 정말로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최측근해서 이 모신 안보 문제를 보좌한 존 볼턴이라든가 볼턴이요. 뭐 이런 사람들은 회고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그래갖고 이 밑에 볼턴을 비롯해갖고 미국의 안보 관련 담당자들이 트럼프 심지어는 속이기까지예요. 트럼프를 기만하기까지 하면서도 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 생생한 내용들이 존 볼턴 회고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주한미군 철수된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전쟁이 났죠. 직후에 바로 의견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안 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나마 주한미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러는 거지. 지금 뭐 뭐 전쟁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존 볼턴 회고록이나 이제 뭐 이런 회고록들을 제가 읽어보면은 트럼프는 그동안에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진영을 지키는 경찰국가로서 뭐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진영을 지키는 것이 이제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거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는 그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가서 피 흘리냐. 지금 이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냐.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홈페이오나 이런 사람 회고록에 부터 보면 이런 내용 다 나와요. 제가 그냥 존 볼턴 회고록 하나 내용 좀 가져왔는데 보여주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 어제 제가 사실 좀 죄송한 게 그 상갓집이 하루 종일 있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준비가 좀 오늘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찾아보면 이제 더 내용이 있을 텐데 볼턴 회고록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우파지원 양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엄청나게 무상시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공화당이 미국 보수고 반대신형이 민주당이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좀 우리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를 다시. 볼턴 회고록에 나오는 폼페이오와 켈리와 나는 김정은의 또 다른 친서를 트럼프에게 건넸다. 트럼프는 오벌룸에서 읽고 아주 좋은 서신 진짜 좋은 서신이라고 평했다. 나중에 켈리와 얘기했다. 그 서신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트럼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김정은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5주으로 연기했고 그동안 트럼프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지속되는 제일 마지막 내용 보세요. 지속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 병력을 간축하는 전체의 일부로 한반도에서 미군 자산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미군 철수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진짜로 빼려고 이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오진 못했는데 나옵니다. 굉장히 주한민국은 철수시키기 위해서 철수하려고 트럼프 가니까 그 밑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 나와요. 타이거 리님께서는 그러면 헤리스가 되면 더 나을까요? 전 세계가 요동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헤리스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정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정책은 유지가 되지만 트럼프는 무조건 자구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대선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보호무역 엄청 세게 할 거예요. 그럼요. 보호무역은 확실하게 그러면 한국 경제 굉장히 큰 지금 원래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이게 지금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돼서 미국에서 보호무역에 강력한 시동을 건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주한민국은 철수 문제예요. 주한민국은 지금 트럼프는 철수를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간첩 같은 것들이 나가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독일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를 철수시키는 게 트럼프의 1차 목표예요. 완전히 철수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제가 공화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이 가치관이 지금까지 미국을 주도했던 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미국 특히 젊은 세대 인터넷 막 발탈되고 이러니까 미국 애들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도와주려고. 이제 폼 그만 잡고 우리가 잘 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밟아서라도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게 미국 내에서는 먹히는데 그거를 왜 우리나라 특히 우파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은 통미복남으로 갈 겁니다. 통미복남. 남한은 이제 무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갖고 그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위 쿠시노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도 굉장히. 네. 러시아와도 가깝죠. 그래서 초반에 러시아 게이트도 터졌었잖아요. 트럼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되면 좀 다른 양성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캠프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트럼프 캠프에서. 그런데 이 소리가 여러분들 왜 나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게 무슨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주한민국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럼 주한민국은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한국을 침공하게 되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핵무장이라도 시키지 뭐. 이렇게 나온 게 핵무장론이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언론에 흘린 거예요. 처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핵무장도 고려해보겠다. 한국의 핵무장도. 동맹국에 대해서 막 되게 사력 있고 진지하게 뭘 좀 고민해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한민국은 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후에 터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막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무장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 주한민국 철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트럼프 집권으로. 집권으로.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그냥 트럼프 캠프의 뇌피셜일 뿐이에요. 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국제사회의 기존에 유지되는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핵무장 지원한 것처럼 비밀리한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한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저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유나 이런 국가들이 그거 용인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설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한민국 철수는 트럼프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막 들떠갖고 미국에서 우리 핵무장 시키는데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좀 냉정하게 지금 이런 사항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제가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 파병 문제로 돌아와 갖고 이게 어쨌든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에 파병을 하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파병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쟁 발발 시점부터 계속 파병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은 다르죠.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북한군의 파병을 받아들일 경우 우크라이나가 나토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토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파병을 받더라도 몰래 몰래 비밀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푸틴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파병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의 파병을 받게 되면 한국가는 이제 완전히 적대국이 된다는 거. 푸틴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의 8대 교육국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의 8대 교육국이요? 네. 8대 교육국 중에 하나고 특히 지금 보면 러시아가 수출길이 다 막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 한국에서는 좀 많이 사주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대게값 킹크랩값 싸진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싸진 이유가 그런데 그게 오는구나. 러시아가 이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다가 갖다 팔려 하니 중국은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킹크랩이나 대게 먹을 형편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그거 사다 먹는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8대 교육국입니다. 8대 교육국인데 이게 173억 달러 수준이에요. 2023년 이게 굉장히 줄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절반 정도 줄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인데 북한의 파병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한국과의 경제 문제 그리고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무역 거래를 끊어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파병을 받아들일 경우 나토군의 파병 명분이 생긴다는 문제예요. 또 한국과의 관계 이런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지금 러시아에 가면 젊은 남성이 없대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죽기도 죽고 지금 체코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러시아 젊은 남자애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도피한 거죠? 다 도망간 거죠. 외국 그냥 나가서 여행 간다고 나가서 그냥 안 들어오고 그냥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봤자 무조건 전쟁 끌려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씨가 마른 거예요. 병력이. 이게 2년 정도 전쟁을 끌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군 파병을 절실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던 거를 딱 그냥 받아들이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굉장히 협격한 공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상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총알바지가 될 것이다. 돈바스 지역에 가서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북한군이라서 러시아가 이제 얘들을 총알바지로 러시아군이 아니고 북한군이기 때문에 얘들은 총알바지로 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양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위성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 잖아요. 10cm까지 판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미국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 어마어마해요. 맞네요. 그래갖고 러시아군의 동태를 그냥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러시아가 무슨 작전을 수행하려고 병력을 막 움직이고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작전을 제대로 된 작전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이 뭐냐면 대규모 돌격 앞으로. 옛날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놈들 하듯이 기관총 쏘는 데서 알려들듯이. 그냥 전통적인 전쟁의 현상이. 지금 러시아에서 쓸 수 있는 전술이라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술이. 결국 보면 러시아군들은 전부 지금 총알바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선에 투입된다면 무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총알바지인 전선에 북한군이 가니까 그 운명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대사 우드워드도 영국의 유엔 주재대사예요. 우드워드도 지난 21일에 그런 얘기를 했죠. 푸틴이 러시아인 총알바지를 모집하기 어려울수록 북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지금 북한 사람들은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상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총알바지로. 불법 테러 집단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를 계속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국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독을 무는 거예요. 당장에 목말라서 주거나 이거 마시고 주거나 똑같으니까 마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관측이 또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보면 일단 북한군이 탈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군들이 엄청나게 탈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전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밖에. 가서 죽으라는데. 총알바지로 군인들을 병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탈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북한군이 간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자국의 전쟁인데도 그렇게 탈영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군이 가면은 뭐 그런 대규모 돌격작전의 총알바지로 자기들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뭐 그거 탈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젤렌스키가 계속 이제 전세계에 알리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은 끌려와 가지고 명분을 모르고 자기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뭔가 작전을 세우고 작전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고 체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도 사기가 진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먹히고 계속 계속 깨지고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총알바지 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휘관 쏴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북한군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용병들 소식 들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 걔들은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씩 매달 받아가는데 우리는 200달러 받아? 나머지는 김정은이 먹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갔다는 얘기는 탈북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지금 감시하고 있다면서요. 옹유시켜놨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대규모 탈령이 벌어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탈령 이거는 이제 물론 예측이지만 예측이지만 탈령을 해서 만약에 귀순을 해버린다. 가능성이 있죠.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러시아에 파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중동 쪽은 이스라엘 이란이 또 날리고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이제 미국 대선으로 혼란한 틈에 타서 대만을 침공한다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북한이 참전해가지고 가뜩이나 어지러운 환경에서 뭔가 크랙에 대해서 이게 좀 판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지나요. 지금 뭐 일단 흔히 지금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한 상황을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합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이게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국제 원부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나요. 그렇죠. 상승했고 그다음에 뭐 저 미국에서 이제 그 뭐 굉장히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인하시키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 같은 국가들한테 엄청난 경제에 타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돈이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미국으로 가니까. 거기다가 맡기면 금리가 더 높은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미국 은행에 맡기는 게 금리가 더 높아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됐었는데 역전된 지가 오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를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갖고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는 뭐 정권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그거는 좀 앞뒤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전이 확전이 된다. 이게 꼭 나토군이 추가 투입된다고 해서 확전이 아니에요. 전선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토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한테 니들 영토만 소련군한테 뺏긴 영토까지만 지켜. 소련군 본토는 폭격하지만 나토에서 이거를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그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러시아 본토 폭격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진짜 세계대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확전될 가능성 확전될 가능성. 확전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공물가라든가 원무자재 가격이 폭풍을 했는데 더 폭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을 태세죠. 이거 붙게 되면 이제 이 원유 파동도 한번 올 겁니다. 사실상 이미 지금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 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거고. 우리는 또 무역길도 막히게 생겼어요. 지금 대만 침공해버리면.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많아 되고. 그러니까요. 긴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에서 대중 무역 제재 이거를 더 심하게 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참 안타까운 게 중국을 때리면 한국이 아픈 구조라는 얘기에요. 그렇네요. 우리나라가 워낙이 중국하고 교역량이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중국을 때리면 한국이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제라든가 이게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물론 열심히 다른 돌파구를 지금 찾아나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도 하지만 이게 급박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때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우리 경제가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지금 돼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저렇게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박살이 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는 희망을 걸 수 없고 중국과의 교육으로는. 거기다 미국의 트럼프가 딱 돼갖고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자동차 관세 뭐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진멸할 거예요. 내년이 진짜 이거는 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여당은 여당대로 분열되고 야당은 또 저 그냥 온갖 그런 짓거리라고 해서 지금 걱정이에요. 야당은 똘똘 뭉쳐서 문제고 여당은 분열돼서 문제고. 모두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아니 뭐 11월이 되면은 뭐 14, 15, 25, 2, 3일 동안에 이제 이재명 관련 1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라도 좀 빨리 좀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기대를 안 되는 게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고 야당이 저렇게 기세 등등 하다면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야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은 또 국장님이 지금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영웅시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좀 줄이겠고요. 내일 여러분 내일 얘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순영 작가님 내일 지난번에 이어서 2부 2부는 이제 당대표님 제발 총구를 밖으로 돌리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가 보니까 신의한수에서 생중계를 했던데 당대표 퇴진 집회가 엄청나게 좀 시간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과연 지금 당 내부의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박순영 작가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박순영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이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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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